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아내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주거지에 불을 질렀던 60대 남성이 어젯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아내와 함께 사는 평창군 밑 한면 소재의 주거지에 불을 질렀고 이후 영월로 도주했다 5시간 20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범행 당시 아내는 남편과의 다툼으로 주거지를 떠나 다른 지역에 있는 가족의 집에 머무르고 있어 화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 기조에서 벗어나 인상을 속속 결정하고 있습니다. 강릉 원주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라대, 강원대 등은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지만 경동대는 3.75%, 상시대는 3.5%로 소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고물가의 고정비용은 상승하는데 학령 인구 감소와 정원 축소 등으로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2024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을 5.64%로 공고했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 학생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각 대학은 자체 장학금 확대와 학생 복지 사업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주시청 로비에 지역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자 명예의 전당이 설치돼 운영에 들어갑니다. 원주시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선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과 나눔 명문기업, 천사운동 기부자 등 나눔을 실천한 시민들과 그 단체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 설치에는 모두 1억 3천만 원이 투입됐고, 카드, 각종 페이, QR코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됩니다. 원주시는 다음 달 5일 주요 기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재막행사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영월 장학회가 올해부터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부모나 학생 본인이 영월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산 대학 진학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고, 국가장학금이나 성적장학금을 받는 것과 무관하게 한 학기에 150만 원씩 연간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영월 장학회는 지난해 대학생 381명과 고등학생 60명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정관 궤정으로 지급 대상 기준이 완화되면서 2배 이상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2단계 여성 친화도시인 횡성군이 여성 친화 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에게 양성평등기금을 지원합니다. 2월 16일까지 신청받아 횡성에 주소를 둔 비영리단체별 여성 친화 사업과 관련해 5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의 양성평등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0년 말 여성가족부 2단계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된 횡성군은 2025년까지 인증받고 향후 3단계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